Q. 친구에게 대파하는 게 있나요? 막상 이렇게 올라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TV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떠시는지 처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수상 못한 팬분들을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아쉽고 되게 더 감사한 형들, 도와주시는 형들이 많은데 말씀 못 드려가지고 차후에 또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제가 차차 다 만나 배우면서 다 인사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너무 이렇게 큰 상, 값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노래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꼭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 인사항 있으세요? 네, 앞으로 이후 음원 활동도 그렇고 방송 활동도 그렇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후 노래 나올 때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